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제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에이의 60년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이의 60년이 되기 때문에 제 어머니 평소에 사람들이 이회에를 하였다 너무 높은 길에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일에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인기가 그리고 이 일에 지날로 영향을 또한 코로나19 이런 일에 이 일에 일을 그렇게 기도 인증을 읽어 배경 쓰지 않네 재밌게 잘한 듯 아! 저 가기mee 바닛보니 바닛보니 오묘한 이놈의 오묘한 많이 생일 축하합니다 뭐? 오! 그래! 오~~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진짜 환갑을 맞이하여 전미숭여사의 양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안장려겠네 진짜 1960년 전북진안출생 1988년 중평마을 청년과 옷깃이 스침 아차하는 순간 아들 김준 출생 1995년 경기도 안산시로 2주 이타금씩 쌀이 떨어짐 아들이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을 때까지 살기로 결심 2002년 아들 중학교 입학식 다음날부터 오븐에 딸기 오븐에 딸기 아들 중학교 입학식 다음날부터 지가 울어 너 연기하나? 풍선갈비에서 서빙 아들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음 군대 가는 것까지 보기로 결심 마산 아구찜으로 이직 월 1일 휴가 7년 근속 화상을 입은 다음날에도 출근 2015년 안산 장례식장으로 이직 후 3년간 서빙 아들 입대 결혼하는 것까지 보기로 함 산모 도우미 자격증 취득 후 1년간 베이비시팅 2018년 싱글로 화려하게 컴백 2020년 환갑 아들이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 보임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자 한마리 너 왜 할래 너뿐이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들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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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phosphorus 비즈씨 생일 축하иля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Уоо 야,도가 끝났어요. 와, 뭐야, 뭐야? 아이, 정도 나오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우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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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ero. 아니, 뭐, 웬일이야? 이게 뭘 해. 진짜 찌린 곡이다. far. 없어, 간다. 아, 진짜 아니야. 원하자. 아이고, 마이트. 아 이거 뭐야 저 빈이 친구예요 큰 친구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모 생일날 축하합니다 큰 친구 세상 가장 좋은 친구 가족이에요 고모 사랑하고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메워있다 엉덩이에 털난다니까요 또 웃으실 거잖아 근데 공부 편지 다 읽고 갑자기 웃으시면서 성취해도 안 돼? 어때요? 본인 삶에 만족하신가요? 에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빨랫줄 삼아 아 지겨워 이 분 다 뭐해 이거 뭐 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